오늘은 여러분들 방송을 좀 일찍 끌게요. 왜냐하면 내일 할 게 존엄하네. 내일 시발요. 가발도 써야 되고. 장난 하나. 아까 방송 켤 때 술 먹는다고 그 대신 오늘 8시간, 9시간 방송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여장하는 것 때문에 준비할 게 많아서 빨리 끈다고 정신난 차리나 숲사쿠야말 돌리지 말아잉. 아, 어제도 12시간 노방종 미션해놓고 늦게까지 했다고 거미요글도 없이 방송 안 하고 오늘도 여장한다고 일찍 끈다고 아, 그렇구나. 그래, 스타 생각이 다 있구나. 그래, 그래. 잘 돌아간다잉. 그래, 그래. 네가 방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. 그래, 그래. 네가 하는 행동엔 이유가 다 있네. 그래, 그래. 맞다, 맞다. 네가 다 맞다.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네 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네. 아, 좋다. 좋아. 얼씨구나. 차차차. 이유가 다 있다, 오, 씨발. 이유가 다 있다고. 차차차이지만. 뭐, 차차차는. 얼씨구나. 차차차. 덩기덕. 쿵더러러. 우리 스타는 뭐 지꼴린대로 방송합니다. 아까 2시간 전에 거미요 안 올리고 방종했다고 8시간, 9시간 방송한다고 하는 것도 까먹는 그런 순수한 친구입니다. 얼씨구나. 차차차우. 끝 빼기.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. 왜냐하면 방송을 켜. 이런 종류가 어떻게 방송을 하냐. 맞잖아. 아이고 맵다 매워 땡초로 처맞이니 존나게 맵네 매워 짓꽂이 만한 거 던진다고 뭐 타격이 나 아이고 답답하다. 네가 아무리 침을 뱉어도 우린 타격이 없다, 습사쿠야. 네 아가리 똥네만 네가 맡을 뿐이다, 습사쿠야. 그냥 목 달아라, 습사쿠야. 아이고, 아이고. 잘 내 식장 가서 편육도 낮춰 먹어, 불러. 황치, 황치여리도 구미 맞아. 황치여리든 조치여리든 간애들은 니를 모른다. 구미 출신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봐라. 박수 다 알아요, 박수 다 알아요, 박수 다 알아요. 씨팔 그게 누군데 일하지. 더 노력해라. 방종할 때가 아니다, 습사쿠야. 고마워, 학우야. 황치, 고마워, 학우야. 호호호, 호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